세계 랭킹 1등 세계 랭킹 1등을 찍었다는거는 그만큼 엄청나게 대단한거에요 천상계 티어 가봐 잘하는 애들 뿐인데 지금 제가 카카오 서버가 1800점이거든요 미션 만개 걸어봐 하루만에 하루만에 세계 랭킹 또 10등 찍어줄게 하루만에 내가 시간이 아까워서 내가 안하는거지 그거 한다고 뭐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안하는거지 만개 걸어봐 하루만에 바로 또 세계 랭킹 10등 찍어줄게 1등은 하루만에 못찍고 자 보여드릴게요 보급메타 이제 보급메타 감이 온다 가자 5대 Mystique 5대 ما에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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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입니다. 이 시각 업ISHmême. 양각이야 대기 탔다간거 얘 또 타러올꺼거든 와 뭐야 또 철국에 내 도시 없어 아 정말 감사드립니다 와 뭐야 이거 뭐지 이새끼 뭐지 뭐지 내렸는데 흥 설마 나 잡을라고 쟤가 아까 남라인가 얘들아 쟤 어디서 쏘는거냐 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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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나한테는 안되지 도리도리 잼잼 너는 상대를 잘 못만났을 뿐이야 임마 잘했어 나쁘지 않았어 상대를 워낙 잘 못만났어 보급 먹으러 가야되는데 보급을 못먹었어요 죄송합니다 수강료가 안나와가지고 하이가 좀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템 먹어주고 이거였지 아니 씨발넘들 씨발넘들 나 가만히 안내버렸드네 쟤 각오 아니냐 얘들아 아 나 각오 무서워 나 일독이라서 아 와 차가 없다 보급 먹으러 가야되는데 쟤 나와야되네 쟤 자꾸 가고 먹어야겠다 인정 들이대면 안돼 가고 정말 맛있는데요 그리스마저와 네가 자세히 네가 집어 넓을 가면사뎜 치즈 치즈 치즐 뒤져 이 개새끼가 누가리로 팍 젖밥새끼가 가구 안 돼 안 돼 무빙 지렸지 방금 샷무빙 응 가구 대처법 가구 팔 퀘이드 설마 앱쌉 어 앱쌉 아니야 어 앱쌉 앱쌉 응 아니야 팔베 개이득 근데 그 팔베 개이득이다 팔베까지 있어 미친생 너 아주 좋아 너 죽일 맛났다 군용조끼? 군용조끼였죠? 와우 기모띠 시 됐어 사실 밥 안 먹어줘도 되겠지 시 에라이 시 에라이 이 정도면 된다 야 저기 혹시 레드옷 있었어 레드옷? 이제 아... ㅈㄴ 위험하거든 지금 풀덕도 빨아야돼 학교에 종무하는 새끼 있단 말야 일단은 3개 빨아주시고 학생들 여러분들 우리 그냥 에너지 드링크는 좀 약간 족밥이기 때문에 3개를 먹어야됩니다 내가 풀덕은 됩니다 빨리 나가주는 게 좋아요 저는 제가 여기서 조심하셔야 돼요 그 범위에 또 보고 바로 아악 조심 한 방 한 방 죽었어 아씨가 누가 죽었어 내가 개피 만들어놨는데 삼뚝 개피 만들어놨는데 와 방금 핸드 맞췄네 삼뚝이었어요 지금 나가야 된다 지금 나가야 된다 웬만하면 이쪽 라인 먹는게 좋아 이쪽 조심해야돼 항상 나무 쪽 오우 오우 씨바 총살이 무서워 오우 무서워 존나 무섭구요 온갖 전면에서 개싸움 아 여기 돌멩이까지만 자리 좋죠 옆쪽에서 오는, 오른쪽에서 오는 스킬 조심해야돼 여기서 나 전면에 있거든요 대가리 보면 땁니다 사람이 안보여, 저 집앞에도 있거든 지금 다 없고 이런 라인들은 0.0으로 할 필요가 없어요 아시겠어요? 자, 나는 앞쪽으로 더 가야되데 차옵니다 보금 먹으러 오겠죠? 보금 먹을 때 바로 아! 탈 때? 이럴때 탈 때 탈 때 대가리 탈 때 탈 때 뷔 뷔 뷔 뷔 뷔 뷔 뷔 뷔 아 아 아 선생님도 실수할때가 있답니다 누구나 사람은 실수를 합니다 하지만 두번의 실수를 하면 안되겠죠 우리선생님께서 인정? 반대로 돌아갈거야 중앙으로 가면 무조건 양각따요 나는 끝쪽에서 양각 안따는곳으로 뭔말인지 알겠죠? 뭔말인지 알겠죠? 해제 조심 바로 땄죠 삼뚝이였어 또 와 삼뚝왜이렇게 많아 봐봐 삼뚝이였어 헤드 맞췄지 원래 그냥 간거였어 하늘나라 하늘나라 그로자 다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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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대타는 안돼 어 빨리 먹어야되는데 그로자 버려 버려 ande 그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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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라봐 여기서 바로 108배 왼쪽만 봐줘 언덕 걸쳐있으니까 이게 바로 운영에다 개새끼들아 천천히 내가 언덕 잡을때까지 조심해야돼 이제 내가 저 벽돌 앞에 있지 저까지만 가면 내가 우승할 수 있어 근데 적들이 지금 다 있단 말이야 이때는 웃지 않느냐 바로 군맹이 메타 뭐 말인줄 알겠어요? 여기 앞에 조심해야돼 나만 군맹이를 하고있는게 아니야 난 차라리 어차피 언덕 계곡이기 때문에 자기대에 밖여도 이동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 뒷쪽라인만 봐주고 내가 여기 먹어야돼 여기를 먹으려면 여기 먹었지 이시발놈아 놀래라 아와 아 나 개새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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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맘마하나 맘마하나 방금 무빙줄 알았지 자 이럴때로 자 이렇게 자기랑 뒤에 왔어 이러면 개이득 두방 세방 아이고 여아 일동이였네 아 쉬웠다 식미옥다 쒱 아 아 베 trop 쏴 봐라 예쁜 진짜 진짜 몇불 먹는 몇불 재킥 아 그풀에 너무나도 아이여 아 그 만큼 그 못둑길들 아 계속 100개 감사드립니다 나이다